이제부터 너의 기억 내면을 품 거야 넌 완전히 책 안에 빠지게 될 거야 하나, 둘, 셋 누가 보이지? 계속 이상하게 보여 무슨 일이 있었어?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어릴 때 재밌었지? 누군가 목을 멀고 있어요 거기 있는 게 누구지? 내 친구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내 눈을 모이는 걸 믿지 기억은 천천히 떠오를 거야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가 만나서 백농대가 계속 손에 가 들려 이제 기억났어 이제 기억났어 당신이지 우리한테 최민을 건 게 내 친구한테 Until You 내가gas 하다